양평장 아직 뜨지 마, 얘부터 끼라 그래 다른 거 부재풀으면 끌려야 되는 거 끌지 않았어 왜냐면 45cm인데 넌 습관을 끼면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줘야 돼 우선 다리를 들어줘야 돼 넌 다리를 들어줘야 돼 다리를 들을게 하면서 다리가 위로 올라와야 돼 여행에 있는 날이 있는 나라 저는 비주얼에 들어줘야 돼 우리는 비주얼에 있는 비주얼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아직 우선은 안 빼고 이제 부행이다 너무 잘 쓰고는 날이 날이 남은 날이ная 무거운 날이 남아있는데 이 날이 로봇에 있는 날이ая ách의 미리의 탈출과 거의 попад나라 시작!